안녕하세요 몰컴입니다. 코마우터파크 힐든게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은 소규모 게임으로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만더파크 필드는 실내 실루엣 CQB 및 상악전이 가능한 필드이며 에어소프트 게임뿐만 아니라 에어소프트 트레이닝도 가능한 밀리터리 테마파크 성격의 복합필드입니다. 덕분에 다양하고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게임이 가능한 필드입니다. 이날은 오랜만에 제 MB4402 모델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첫번째 라운드는 1층의 시가전벨 사용하였으며 필드 가상의 언덕으로 올라가 적들을 즐겨줬습니다. 적들이 제 위치를 파악하여 저는 잠시 뒤로 빠져 사이픽 위치를 다시 잡습니다. 적팀이 전멸하면서 팀인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전판과 동일하게 플레이하였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전판과 동일하게 플레이하였습니다. 사이픽 위치를 다시 들고 왔습니다. liksom 적팀이 전멸하면서 팀이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다음 게임 저는 언덕 쪽으로 오는 적을 견제하기 위하여 타이어 지대에서 저격을 시도합니다 어? 안 좋은 선자인데? 시어 갈렸다 시어 갈렸다 왜 부자 들어가겠다 제 저격총에 기능구장이 일어나 저는 권총을 들고 적진으로 천천히 전진합니다 다음 라운드도 권총 만들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있으면 난 안 맞겠죠? 진짜 전선! 천천히 전선! 전선! 천천히 전선! 천천히 전선! 저는 다음 라운드부터 고장날 MB442 대신 제 파트너를 들었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깃발타치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상대팀이 숨겨놓은 깃발을 터치하면 승리하는 모드입니다. 저희는 공격진용으로 플레이하였습니다. 저희는 CQB 건물까지 천천히 후방으로 침투했습니다. 공격진용으로 플레이하였습니다. 공격진용으로 플레이하였습니다. 공격진용으로 플레이하였습니다. 공격진용으로 플레이하였습니다. 총알이 다 떨어져 전사였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수비로 게임을 플레이하였습니다. 저는 타이어 지대 뒤에 있는 나무 뒤에 숨어 적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큰일이 막상으로 플레이어의 중입니다. 긴장한 공격진용으로 플레이하였습니다. 공격진용으로 플레이하였습니다. 벽기하였습니다. 강력한 공격진용으로 플레이하였습니다. 저쪽으로 한 번 가요? 동생이 동생이 하아 도착다 내려가는 걸 못 봤거든요? 아직 있어요 아직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 어디 있다보는데 어딨어 어디 상대 팀 마지막 인원이 깃발을 탈취하여 게임이 끝났다고 다음 10라운드 이후 다음 10라운드는 1층에서 CQB 게임만 진행되었습니다 CQB 게임이라 저는 스나이퍼 건너를 들 수 없어서 권총으로만 게임을 띄었습니다 잠시만요 저긴가? 죽었어 저기서 헷갈려 됐어 저거 저거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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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려 마지막 라운드는 일반선멸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이 전사하자 풀숫더미로 들어가 적들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적들을 모두 사살하여 팀원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